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확장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설상가상인데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이와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의 위성사진입니다. 지난달 3일까지만 해도 이 건물의 가운데 부분은 나무가 있고 잔디까지 깔린 공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사진에선 나무는 사라졌고 빈 공간 바깥에 외벽이 생기고 건축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들베리 국장연구소는 확장된 천 제곱미터 넓이의 공간에 원심분리기 천 개를 추가로 들여놓으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25%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원심분리기 4천 개에 천 개를 더해 5천 개를 돌리면 매년 핵폭탄 4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북미 협상이 진척이 없자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순항미사일을 쐈고 옛 소련 핵 열차를 본단 열차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며 주변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별개란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만큼은 정치 군사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제해왔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만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김 씨 왕조만 떠받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혜입니다.